음악 김해도 서서히 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올해는 벚꽃이 빨리 필 것이라 예상했지만 꽤 길었던 꽃샘추위로 3월 말인 이제야 김해 곳곳 거리가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봄꽃 맞이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어서 더욱 느긋한 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거리의 봄꽃처럼 화사하게 3월의 마무리와 4월의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김해의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행운의 여신이 내게 기회를 던져주기 이전에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좋은 기회는 당장 붙잡지 않으면 달아나기 때문인데요. 김해 시 역시 코앞으로 다가온 좋은 기회 2024년 3대 메가 이벤트의 성공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포부를 기자회견에 담아 선포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2024 김해 방문의 해, 김해 시가 앞둔 올해 3대 메가 이벤트입니다. 김해 시는 지난 15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 이벤트 핵심 내용과 준비 상황과 함께 이번 세 가지 대형 행사로 김해 도시 역사를 대전환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해 시는 올해 양대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대형 행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2024년을 김해 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기존 관광시설을 정비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국제 행사와 양대체전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를 세밀하게 준비할 것과 3대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김해 시가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메가 이벤트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중요한 만큼 김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빛나는 가야의 역사 문화와 요즘 감성이 공존하는 도시 바로 김해 시인데요. 올해는 특히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가득 채워 김해 방문의 해로 선포하면서 국내외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멋이 있고 맛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 풍성한 김해 어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올 한해 전국체정과 한중일 4개 도시가 참여하는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한꺼번에 치르는 김해 시가 김해 방문의 해라는 이름으로 손님 맞이의 여념이 없습니다. 김해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여행 가는 달을 운영하면서 김해 가야 테마파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 시는 올해 김해 방문의 해를 앞두고 다양한 관광 수요 대응과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김해 방문의 해 특가 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용역에서 시 전역에 분포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해 인기몰이 중입니다. 김해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천만단 코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온가족 코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코스 MZ세대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MBTI 코스 등 총 10개의 관광 코스가 개발됐습니다. 이 중 MBTI 코스가 가장 인기이며 세부 코스는 김해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김해 시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단신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김해 시 장유 도서관이 독서의 흥미 유발을 위해 유아 교육기관에 독서 로봇을 빌려주는 이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장유 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대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김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 교육기관과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로봇 한 대와 전용 도서 50권을 한 달간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부엉이 모양의 루카는 인공지능 비정기술을 이용해 아이들이 책장을 넘긴과 동시에 이미지를 분석해 해당 페이지에 글을 읽어주는데요. 또한 노래를 들려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게임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와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김해시 공공예약 포털에서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세단장안, 부람동 김해 카누 경기장이 동계 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 체육지원가는 경남도 지방사업전환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으로 카누 경기장에 노후해상 부유 구조물을 교체하며 세단장한 바 있는데요. 이곳은 올해 제105회 전국체정 카누 경기가 열릴 경기장으로 국내 최장 길이 1,000m, 폭 81m, 9개 레인에 국제 규격을 갖춰 이번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로 전국체정 경기장으로 손색이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올 1월에서 3월 국가대표 카누팀과 상비군을 비롯한 15개 팀 150명이 방문해 2022년 9개 팀, 2023년 10개 팀에 이어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어 하계 전지훈련장으로도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김해시가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에서 올 한해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행사를 마련하고 분지한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해분청도자판매관은 도자소공인 직접지구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1월 개간에 김해도회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도자산업 활성화와 도회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요. 올해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에서는 전시판매 및 체험 이벤트를 포함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1년 내내 18여 건의 행사를 열고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마련된 차사발의 재발견, 남한의 다기, 달항아리전, 개관 3주년 기념전시는 지역 공예인들의 예술의 혼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공예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뜻한 햇살과 날이 갈수록 초록을 더해가는 풍경에 걷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김해신은 연지공원과 봉황대공원, 또 해반천, 대청천, 유라천까지 여유를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곳이 많아 이 봄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이 없다면 가벼운 차림으로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동네 한 바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사는 김해를 더욱 사랑하게 될 봄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라며 오늘 소식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김해 시정뉴스였습니다. 김해 시정뉴스 김해 시정뉴스 김해 시정뉴스 김해 시정뉴스 한글자막 by 한효주